네 여기는 신대방은요 5분 넉넉히 5분이면 될거리 지상층 원님입니다 원래는 1000에 50이었는데 지금 임대인분이 1000에 40까지 이사가 좀 빠르다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5만원에 공과가 별도고 여기가 전자레인지는 옵션이 없죠 전자레인지는 없죠 여기 있지 않죠 임대인분이 전자레인지는 옵션이 없죠 네 여기 에어컨부터 여기까지가 3m 30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 1000에 50이었던 방을 지금 1000에 40에 이거 하나 주신다고 하니까 아주 A급으로 A급 이상이겠네요 그리고 창문 열었을 때도 앞이 뻥 뚫려 있습니다 보고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금방 나가겠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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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